미수 랭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너무 예뻐요 소주가 이렇게 아름다운건지 몰랐어요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죠?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소주 먹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? 와인 테이스팅 하면은 입맛만 딱 다시 뱉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는거 아니에요? 우리 술을 어떻게 뱉어 맞아 이게 들어왔는데 구노랑 바리템? 소주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마시는 네 가장 맛있는 네 영품대잔치 근데 이거 행사기간이 2010년도인데 에? 아 이거 가면 에? 이거 평 여기 있는지 기억하네 아 아 2011년 12일 아니 2010년은 안했네요 나 대학교 학년이잖아 대학교 학년이잖아 대학교 학년이잖아 나 미성년자야 이거 우리 먹어도 돼요?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냄새는 괜찮은데? 하하하하하하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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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와인이랑 브랜디도 몇십 년 더 먹어놓고 없다 없다 2011년도에 제조한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소주랑 뻔뻔 짠 짠 그냥 소주 마시네요 익숙한 소주 부드럽다 뭔가 아 이게 후레쉬가 옛날 후레쉬라서 설마 19.5도 이건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 처음처럼 한번 먹어봅시다 안돼 아 처음처럼은 딱 이전에 흔들어야죠 아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? 아니요 원래 난 전 안 흔들 안 흔들 전공이 광고잖아요 이걸 이게 우리 프로젝트 약간 그냥 우리끼리 하는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흔들면 흔들수록 부드러워진대요 아 그래요? 응 먹어봤어요? 근데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다니까 하는 거 같아 짠 이건 뭔가 술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 같아 좀 다르긴 하네요 물이 더 탕 근데 이게 끝에 그 크한 알코올 맛이 좀 더 나는 거 같아 저는 천천히 좀 더 부드러운 거 같아요 근데 끝맛에 약간 알코올 술맛이 살짝 기어오르네요 어 기어 얼른 해주세요 알코올 맛 이상하네 근데 내가 이전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좀 부드러운 거 같기도 하고 괜히 뭐 흔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흔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저는 천천히 좀 더 나은 거 같아요 아 그래요? 처음처럼 그냥 아아 이런 느낌? 계속 에탄올로만 그게 뭐야? 아아 에탄올로만 아아 한마디? 에탄올로만 그냥 나한테 계속 꽉 공격을 주는 거 같은데 이거는 저는 처음에서 그냥 되게 부드럽다가 딱 에탄올로 좋은데이 깨끗한 말씀 한번 봅시다 짠 짠 짠 이게 좀 더 물 맛이네 깔끔해요 처음에 단맛이 이렇게 오더니만 끝 맛에 샤악 오네요 이게 끝에 술에 쓴 맛이 없어요 깨끗한 맛이긴 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깨끗한 맛이에요 부산에 놀러 갔을 때 친구랑 좋은데이랑 시원을 먹고 그만하겠습니다 홀불 홀불 넘어가는 그런 맛이에요 음 뭐예요? 확 올라요 코도 짠 저는 조금 무거운 거 같아요 조금 무거운데 잘 넘어가요 네 얘네는 뭔가 잔향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그냥 훅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오히려 이 입새주가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향 맡았을 때 흙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마시니까 우와 너무 센 거 같아 아 센거죠? 응 제가 싫어하는 소주의 맛이 여기 아아아 맞아요 하나는 없으면 세고 쓰고 참 이상은 좀 났어요 근데 이건 좀 단 맛이 더간 것 같은데 응 처음 봐요 말도 г 얘도 흔들어? 봐라 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오오오우우우우 comentários 네 어우 이거 향이 되게 센데 16.5두대도 이거 그니까 짠 짠! 다음! Charm 옆에 소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? 소주는 공장하게 그냥 무난해요 제일 안 넘어가요 뒤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뒤끝이 많아요 나는 뒤끝이 애타운으로 많이 느껴졌으면 얘는 조금 더 단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좀 단 것 같아요 좋은데이 제일 부드럽고 싫어하는 향이 강하지 않고 좋은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데이 저는 잎새주 제가 원하는 맛이에요 좀 무겁고 잘 넘어가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푹푹 넘어가는 거 잎새주 홍이 좋아 잎새주 맑은 바람 이거랑 좀 고민했어요 손질 제일주의라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? 나 기대했다고 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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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무난하게 무난하게 우리가 익숙해서 그런가? 그럴 수도 있어 미세주는 아닌 것 같은데 미세주인가? 미세주 진짜 민망한데 좋은데 아니면 얘네들이 맛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민망한 취향사 맛이에요 정시라서 저희의 리뷰는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밝힙니다 짠 짠 짠 짠 짠 향이 없어 향이 좀 나긴 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참 순해요 이게 좋은데 같아 전 이거 잎새준 것 같아요 이거는 참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더 맛있었거든요 음 이젠 다 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어? 난가봐 난가봐 나지 바로 정답은 고 진짜 딱딱 고 고 잎새주 영광을 보호하기에 했습니다 드디어 잎새주의 혀를 혀를 되찾았다 저 리뷰 믿으세요 전혀 전혀 틀렸어 잎새주 1 1 1 2 1 2 3 4 안할래 1 2 2 2 3 2 4 4 5 5 6 5 6 6 6 7